어디로 갈까요 여기 바닷가로 갑니다 고래도 있고요 새우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요 상어도 있고요 우리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어 집에 왔다 집에 왔다 집에 왔어요 이리로 쏙 들어가 이리로 엄마가 우리 애기 잘 다녀왔니 네 이제는 자동차 파킹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뿅 끝났습니다 끝 책 더 읽어줘 지금 재밌는데 재펴줘 빨리 해 반복이야 빨리 해주세요 자동차 자동차 아니야 자동차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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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번째 하고 있네 지금 자동차 꺼내줘 자동차 거기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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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 자동차 자동차 뺄까요 이거야 이걸로 이제 가 이제 아 좋아 이거 갈까 자동차를 타고서 여행을 떠나요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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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어 우리 숲속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떠나요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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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